얇게 해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만든 그 이북식 만두 우리 예주가 만든게 어떤걸까? 안 말이켜주지 아, 침질이 좀 멀리해요 이 만두 이름이 뭐라고요? 이북식 에헤이 이 사람 공부 제대로 안했네 꿩만두? 꿩 대신 닭만두 그건 알지 그거는 에헤이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에는 꿩으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닭으로 먹어볼까? 한번 드셔보세요 하.. 이건 예중이가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먹어봐 이건 오빠 많이 먹어야 돼 앙 먹어야 돼 뜨덩을더글해야 돼 우와 soit 어 맛있지? 응 아니 여기에 김치도 들어가나? 김치? 김치 두부 그 다음에 당면 그 다음에 껑 대신 닭 음 되게 깔끔해요 김치도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착 넣은 거 같아요 되게 잠베색하면서 진짜 만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껑 대신 닭만두 드시러 어디로 오신다고요? 대령시장으로 놀러오세요 교동이에요 우리가 일세계 한 번쯤은 꼭 먹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 표현을 해줄 수 없잖아요 진짜 직접 직접 드시러 오세요 직접 드시러 오세요 음 맛있어